가보겠습니다 아 소리 너무 크잖아 공속물량 먹어야 되지 않나요? 공속물량 먹어야 되지 아이고 어렵다 구성이 잘 안되네 아 쪼르를 어떻게 잘 버렸지 아이고 이걸 반대로 가네 이거 마지막 브리저인데 아 이거 어떻게 깨냐? 어떻게 피해야될지 잘 모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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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지요 아 아 간 것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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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갔다 아 안되겠다 펼시를 못 넘기겠다 뭘로 막아야될지 모르겠어 이 쪼르를 뭘로 막아야되나 그림이 안나오네 뭐랠 척 대인 아 띴 띴 그댂 그럴 이야기를 너 어 왜 밀려났어 아 걸렸나보구나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깰 수 있는 스펙인데 아 제가 못하는군요 어렵네 아 쫄 뭘로 잡아야돼? 여기 있구만 아 어려웠다 아 나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아 아 좋았습니다 어 깰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군요 설정도 해드렸고 아 수은은 1페이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맨땅에 윗점으로 했어야 되는군요 아 그래서 내가 점프하고 하려고 그랬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.. 실력 미숙이였군요 실력 미숙이였어 아 좋았다 딱 마무리 아